일단 오늘 제가 한 것은 뭐냐? 뭐하러 왔겠어? 복귀하러 왔지 뭐하러 왔긴 복귀하러 왔죠 일단은 제가 총결산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저는 프린세스 커넥트 7일차고요 이번 노말 2배 기간 동안에 스테미나는 다 썼습니다 아직 근데 반밖에 안 왔죠 지금 2일차죠 그러니까 3일차 4일차가 남아있습니다 노말 2배가 그래서 더 돌릴 수 있을 기회가 있어요 일단 스테미나 다 썼어요 오늘 3600개 다 썼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까지 현지를 골든 후구팩 하나 질렀습니다 너무 부족해가지고 딱 하나 질렀습니다 근데 지금 보석이 준네만이 남아있죠 아레나 23등 찍어가지고 보석이 남아 돌아요 그리고 제가 한 거 결산 일단은 레벨은 보시는 바와 같이 60렙이고요 에리코 8랭크 풀텐풀강 타마키 풀텐풀강 8랭 준! 아 나 준 이거 실수로 7랭 7랭이었는데 8랭 만들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내일 8랭 풀강 시킬 거고요 마코토도 마찬가지 8랭 미아코는 지금 7랭인데 이거 내일 8랭 풀텐풀강 시킬 거고요 로조미도 마찬가지 유카리는 이제 존버덱 때문에 키운 건데 아마 PVP에서도 나중에 사용을 할 것 같고 치카도 존버덱 치카드는 더 이상 안 키울 겁니다 뉴이는 더 키울 거고요 7랭 지금 8랭까지 키울 거고 코코로도 8랭까지 키울 겁니다 카오리 클랜 배틀 딜러야 되기 때문에 8랭 키울 거고요 아리사 고민 아리사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고민 니노는 니논이나 리노 둘 중에 하나 키울 겁니다 둘 다 오랭인가 사랭인가 지금 찍었는데 아무튼 니논 리노 둘 다 나중에 패스트 되게 쓰긴 쓸 거라서 그리고 키울 거 미츠키 미츠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랜 배틀 클랜 배틀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미츠키도 키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남은 2일 동안에 20마리까지 일단 7랭을 다 만들고 8랭 풀템 풀강을 10마리까지 만들 겁니다 지금 이틀 차인데 2개까지 강화를 시켰잖아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패스트 되게 써야 되니까 라마... 아 리마도 키울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방망제로 시오리 키울 거고요 뭐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은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한 거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6일 동안 아레나는 23등까지 찍었고요 오늘 지로고 내일 이제 8랭크 풀템 5마리 만들면 일찍지 가능하지 않을까 프린세스 아레나는 아직 대기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존버하고 들어올까 하다가 아 아니다 이번 노말 2배 그냥 여기 1등 찍을 수 있을 만큼 저투력을 때려 박자 해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지금 6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싹 보인물들 있단 말이에요 막 만렙 지금 90랩 보이죠? 힘들지만 지갑으로 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할 거 다 했어요 던전 이제 배하 밀었고요 존버 델그룹 밀었고 메인캐 같은 경우는 10지역 10지역 10일까지 밀었고요 이제 하루 1시간 하루 1시간으로 모든 컨텐츠를 답변내는 게 목표 클렌저는 계속하고 있고 협동전 밀었고 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뽑을 거 솔직히 말해서 오늘 뽑기 하는 거는 의미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안 해도 일찍지 가능해요 안 해도 이번 노말 때 그냥 스테미너 갈면서 70 정도까지 레벨 올리고 하면 가능해요 근데 어차피 이번에 나오는 게 쿄우카 나오고요 그 다음이 1위하고 그 다음이 수영복 시즌이죠 수영복 시즌에서 이제 사기캐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까지 존버한다는 분들 많던데 그거 한 달 뒤란 말이에요 한 달 뒤면 제 월급이 내려와요 그 말은 뭐다? 한 달 뒤에도 지르면 된다 일단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마호랑 마호는 이제 후방에서는 힐러인데 약간 물리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딴딴한 힐러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쓸만한 그리고 모니카 지금 PVP 1만 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카는 있어야 돼요 음 모니카 저번에 못 뽑았잖아요 내가 오늘 뽑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츠네도 뽑을 겁니다 하츠네도 있으면 PVP에서 굉장히 좋아요 사렘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 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얘도 뽑아야 되고요 마호 모니카 하츠네도 3개만 뽑을 겁니다 PVP 사렘은 뽑을 수 있으면 뽑고 그러니까 3개 뽑다가 나오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레나 밀어서 얻은 보석이 지금 17,000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무료보석이 14,000개고 유료보석이 3,000개예요 그래서 지금 17,000개로 일단 먼저 한번 사뿐하게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못 푸는 겸 아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어요? 나올 리가 없지 기대하지도 않 어 뭐야 기대하지도 않 어 뭐야 네? 무지개 안 나왔는데? 안 빛나도 나아요? 아 가끔 패지어도 나아? 아 그래? 어? 어 우리 다른 앤데? 나 없는 앤데 같은데? 어?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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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야 야 아하하하 아하하하 으하 으하 나는 어린애가 아니야 이게 게임이다 근데 일단 3개 중에 하나 뽑았어요 아주 좋아요 안 놔도 돼 으응 아 괜찮아요 돌이 됐어요 제 동료들은 돌이 됐어요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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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금 나쁘지 않아 아 이금 나쁘지 않아 왜냐면 처음 떴으니까 남은 2개 안 놔도 확률이 뭐다? 3.25%니까 확률 맞다 지금까지 안 나온 거 괜찮습니다 아이씨 하 오오 어? 어? 누나가 어?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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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 이거 이 C 뭐 그거 아니야? C즈로 그래 아 C즈로 나쁘지 않아 중복 아닌 게 어디야 PVP에서 쓰긴 써 어 C즈로 PVP에서 쓰긴 써요 아 써 써 써 써 쓰는 캐릭이야 6연차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안 놔도 돼 아이씨 여기서 나오면 뭐다? 운전이다 제발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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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영전인들 보고 계셨네요 세 개 뽑는다는 것 중에서 두 개 뽑았어요 뭐다? 아오 하나 남았다 이 말이야 아이씨 괜찮아 안 놔도 돼 괜찮아 괜찮아 자 정산해 봅시다 일단은 C즈로 나왔고요 아이씨 아이씨 모니카도 여기 있네 모니카도 여기 있네 여기서 멈추면서 파자 뽑아야지 일단은 가뿐하게 세 팩만 삽시다 주얼 15,000개 다시 수급을 했고요 가자 마호는 근데 하다가 무리해서 마이네 못 뽑으면 굳이 안 뽑아도 돼 던전에서 노조미 포기하고 그냥 마호 밀면 돼요 던전 코인으로 밀면 되죠 마호 아이씨 아이씨 중복 중복은 나왔어요 여러분들 마오 아니더라도 제발 아키노 노존봉 아키노 아키노 아키노가 웃는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키노 이뻐 웃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거든 중공이겠지 괜찮아 그래도 읽으면 에바지 아 그래 3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00만원 넘게 쓰려고 왔어요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 왜 질렀냐고요? 게임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즐거움을 돈으로 산 거야 이런 거라도 해서 빠르게 그냥 따라가야지 그 말은 뭐다? 같이 지르고 온다 유명한 사람들 막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살 수 있어요 돈을 지르면 무과금들의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아니 오케이 바로 나오고요 지타 아 지타 아 지타 아 괜찮아요 중공 아닌 게 어디야 전용 장비 나오면 딱 상한다고 했어요 1년 전부 하면 돼 1년 전부 하면 돼 아 씨 마오야 마오야 들어왔니? 마오야 아 이거 따뜻하지 집 아 씨 아 씨 마오야 마오야 들어와 아니야 중공 아니야 중공 아니야 느낌이 왔어 중공 아니에요 아 씨 나 돌 얼마나 뽑았냐 야 씨 야 준 5성 만들겠는데 아직 얼마 안 질렀어요 전 4번 할 생각으로 왔으니까 말리지 마세요 오 4금 아니 미치 651 하하하하 마오야 나 처음만난 것 같지 않다고? 사Hey 사Hey 사 Hi 웃음 윸 안 → 안 → 안 → 안 → 안 →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이제 삼성? 뭐다? 두 명밖에 안 남았다! 이유랑 마호만 뽑으면 삼성 다 얻는다! 뭐 전 캐릭터였다! 아 씨... 아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애초에 그냥 여기서 멈춰도 되지 않음? 아 그럼 너무 노잼이라고요? 그렇죠! 재미가 없지! 우리 마호가 목걸이를 잡고 있다고! 눈쟁이를 드려버려 주세요! 제발! 도박 1336 들어와 그냥... 어! 어! 선생님! 선생님! 아니 이어... 괜찮아! 노중보! 이어 좋아요! 이어 누나! 이어 누나는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멈춰도 돼. 여기서 멈추고 마호는 일주일만 정가하면 얻어요. 하지만 뭐다? 재미가 없다! 천준해서 얻는 마호는 마호가 아니야! 마호는 보석을 들여가지고 보석을 씹어먹으면서 뽑아야지! 안 그래요? 마호야! 아! 아 씨...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나온 게 아니야! 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27만 3번 질렀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죠? 원래 4번 질을 계획이 있었다! 400연차까지 하고 마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저봅시다! 마호야! 미세! 마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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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씨... 노조미! 아 솔직히 이제 저 돈으로 만화 스탯 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다고요? 뭔 소리예요? 만화 70개에 스탯 30개는 고정입니다. 그거 고정에 추가로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끌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뭔 소리예요 아직 누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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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 네? 네? 마지막에 이걸? 오늘 두 개짜리 세 번 떴는데요 저? 여기서 마오 뜨면 싸이게임즈 찾아가서 저래야 되는 거 아님?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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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안 뽑을게요 네 안 뽑을 거야 넌 던전에서 데리고 온다 여러분 근데 진짜 손해가 아닌 게 돌이 주세 많이 나왔어요 마코노! 뚝배에 끼워버려! 어? 어? 좋아! 아씨 아 참 아버지! 아씨 아씨 아! 아!